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웹에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html 강좌 영상을 한 번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웹을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쉽게 처음부터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비전공 개발자로서 처음 입문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약간의 고통과 노력의 시간이 동반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은 모든 웹의 기본이 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언어로 제작되든 어떠한 플랫폼으로 제작되든 결국 마지막의 화면에 나오게 되는 부분은 html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tml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ml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줄임말이고요. Markup Language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의미에 맞고 용도에 맞는 태그들을 배우는 것이 핵심인 선언형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ml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웹 브라우저예요. 모든 html 코드는 결국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브라우저에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겠지만 일단은 크롬과 파이어폭스가 가장 개발할 때 좋은 브라우저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크롬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에디터인데요. 텍스트 에디터는 어떠한 것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css도 배우고 추후에 더 확장시켜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우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tml의 핵심은 바로 태그들이고요. 이러한 태그들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속성을 아는 것이 htm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html의 특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우선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이 전부 html과 css로 작성이 된 거예요. html은 바로 이러한 글자 하나하나를 나타내 주는 것들을 마크업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css는 바로 이러한 글자들의 위치와 모양과 색깔과 디자인을 넣어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html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 보기를 했더니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보이는 관로하고 안에 들어있는 이런 보라색 글자들이 바로 태그가 되는 것입니다. html 태그이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조금 겁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태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고 나면 이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 태그구나. 이거는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코드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요. 크롬 기준으로 F12번을 누르게 되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열려요. 여러분들은 팝업으로 뜰 수도 있고 옆에 나올 수도 있고 왼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팝업 모드 왼쪽 아래쪽 오른쪽으로 개발자 도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옮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개발자 도구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마우스를 올리는 화면의 요소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네이버 로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네이버 로고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HTML 태그가 어떤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네이버 로고의 이미지가 이 주소에서 가져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을 한번 열어서 기본적으로 HTML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창에 메모장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메모장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메모장을 연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내용을 안녕하세요 라고 메모를 작성한 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요. 바탕화면에 바로 테스트, 테스트라는 글자와 함께 뒤에 확장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html 이라는 확장자를 적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HTML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콘이 크롬 아이콘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크롬 프로그램에서 HTML 파일을 인식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로 땡겨와서 열어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메모장에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막 적으면 물론 HTML로 화면에서 볼 수는 있지만 HTML은 어떤 구조를 가진 스트럭처화된 문자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글자를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태그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HTM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h1 태그라는 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h1을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로 다시 돌아오셔서 새롭게 엔터를 치게 되면 새롭게 화면이 로딩이 되겠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굵은 볼드체 글자가 들어가고 폰트 사이즈도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HTML 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에디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고요. 에디터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VS 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VS 코드를 검색을 해서 첫 번째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버튼이 나오게 되고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바탕화면에 이러한 VS 코드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기셨을 거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파일 탭에서 파일 탭에서 오픈 폴더 오픈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오픈 폴더에서 기본 폴더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HTML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로 선택을 할게요. 이 폴더로 들어와서 폴더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롭게 리로딩이 되면서 HTML 폴더가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New File을 하신 다음에 Index.html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름을 왜 Index로 했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웹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Index가 가장 첫 번째 파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첫 번째 파일을 Index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Index.html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HTML 태그는 꺽쇠와 태그의 이름 그리고 이 꺽쇠를 닫아주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HTML은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바로 닫히는 태그가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몇 가지의 태그는 열리는 태그가 있지만 닫히는 태그가 필요 없이 스스로 닫히는 태그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태그는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닫히는 태그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vs 코드라는 아주 똑똑한 에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h1 태그에 hello 라는 hello html 이라는 글자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html 폴더로 이동을 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 index.html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Rebuild in File Explorer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하기 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index.html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확장 기능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있을 때마다 브라우저로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F5번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메뉴들 중에 extension 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네모. 얘를 클릭을 하면 다양한 extension을 Visual Studio Code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라이브 서버라는 걸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라이브 서버라는 걸 검색을 하셔서 얘를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라이브 서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저희만의 개발 서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라이브 서버를 완성을 시키고요. HTML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태그의 구조예요. 이 문서가 HTML5, HTML이라는 걸 브라우저가 처음에 이 파일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로 느낌표하고 독타입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독타입 HTML이라는 이 태그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HTML 파일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HTML 태그 자체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내용은 헤드와 바디 두 개입니다. HTML의 구조는 헤드와 바디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헤드는 바로 이 파일에서 사용하게 될 필요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참고할 만한 기능들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바디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네이버를 예로 들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모든 내용이 바디 태그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헤드 태그에는 저희가 파일의 설정을 적는 부분이고요. 바디 태그는 저희가 화면에 보여줄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디 태그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일단 H1 태그를 작성을 하고요. 헤드 태그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일단 첫 번째로 타이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타이틀 꺽쇠 타이틀 꺽쇠를 닫아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겠죠. VS 코드에서 타이틀은 HTML 연습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HTML 파일 이것이 HTML5라는 문서의 타입에 대한 선언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감싸는 HTML 태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헤드와 바디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덱스.html에 우클릭을 하시고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화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html이 열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서버가 왜 좋냐고 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내용을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장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개발 환경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HTML은 바로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닫히는 태그가 있다. 라는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타이틀 태그는 여기에서 바로 여기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HTML 연습이 아닌 HTML 공부하기 이라고 저장을 해보면 여기 내용이 HTML 공부하기로 밖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TML의 메타 태그라는 게 있어요. 메타 태그는 바로 HTML의 설정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브라우저가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검색 엔진들이 이 파일을 읽었을 때 아 이건 어떤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태그라고 할 수 있고요. 메타 태그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칼셋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 문서가 어떠한 캐릭터셋 어떠한 문자셋을 사용을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메타 태그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 주셔야 될 것은 캐릭터셋이 UTF-8이라는 캐릭터셋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타 태그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내용을 지우고요. 저장을 하시고 빈칸이 되겠죠. P 태그라는 게 있어요. P 태그는 어떤 문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문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갑이라는 글자를 굵게 하고 싶을 때 바로 B 태그, 볼드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반갑을 이 태그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값이 아니고 반갑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굵은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태그 안에 P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HTML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이고요. 제가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그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장을 하면 제가 아무리 많이 띄어도 한 칸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HTML에서는 공백은 한 칸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아무리 여러 칸을 띄어도 실질적으로는 한 칸만 적용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는 태그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띄우기 위해서 특수기호 엔티티코드라는 엔티티코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표시와 nbsp하고 세미콜론을 해주시면 한 칸이 띄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엔티티코드라고 하고요. 엔티티코드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구글에서 엔티티코드닷컴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엔티티코드닷컴에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엔티티코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컴페니 표시를 나타내 주는 이 기호를 쓸 때는 카피라는 엔티티코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HTML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태그들이 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IMG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IMG 태그는 아까 메타 태그와 마찬가지로 닫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닫아주는 게 아니라 IMG 태그는 스스로 닫히는 태그입니다. 스스로 닫히는 태그이고요. IMG만 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미지가 뭔지 소스가 뭔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HTML의 속성 즉 Attribute 라고 불리는 거예요. 속성을 적어주는 건데요. 태그 안에 속성을 적어주는 겁니다. src 그러니까 source라는 Attribute 속성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의 주소를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아무 이미지나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많죠.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주소가 상당히 길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소를 가져와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잘못 들어드린 것 같네요.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로고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을 누르고 F12번을 누르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엘레멘트 선택기 얘를 클릭을 하신 후에 네이버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방금 이미지 태그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지 태그가 들어있고 여기에 주소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가 진행이 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RC 부분에요. 이미지 태그는 너무 기니까 다시 삭제를 하고 IMG 그리고 스스로 닫아주고요. SRC 라는 속성 소스라는 속성 안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로 오면 네이버 로고 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HTML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HTML에 자주 쓰이는 HTML 태그와 자주 쓰이는 HTML 태그들과 그리고 그 태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웹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히 이해가 되실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